수학을 가르치지 않는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지 않는 대한민국 유튜버이자 트위치 스트리머이자 오수를 했고 수시로 대학에 입학했으며 군필삼수 출신인 김민우입니다. 어김없이 또 수능 촬영일 기준으로 한 달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틀 전부터 너무 춥더라. 얼어 죽겠어. 주섬주섬 과잠을 꺼내는 털이 다 빠져있더라고 다시 사야 될 것 같은데 써볼게요. 제가 10월 18일 최악강 이때 촬영을 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이런 페어 웰컴을 촬영해왔는데 어김없이 올해도 촬영에 들어가죠. 그래서 올해는 어떤 컨셉으로 촬영 각을 잡을까 했는데 제가 살았던 삶을 반추해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면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들은 천방지축. 최근에 보여줬던 이미지의 컨텐츠는 동네 형 같은 짱구 감성인데 오늘 이 컨텐츠를 빌려서는 좀 이면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정? 일단 우리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냐면 2018년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2018년 같은 경우가 제가 대학에 들어갔죠. 제가 대학에 첫 입학하고 만약 이제 현역이었다면 현역이었다면 이제 막 조금 더 어떤 뭐 위팅이 좀 적극적이고 뭐랄까? 좀 술도 더 많이 먹었을 것 같고 처음에 좀 더 많이 놀았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현역으로 입학을 했으면 좀 많이 놀았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보다는 4년이 좀 갭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에 대한 어떤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 목표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단 군대도 끝났고 24살부터 첫 스타트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진짜 20살 때 20살을 시작했다면 저는 24살 때 20살을 시작한 딱 그 감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에 어쨌든 부모님께서 많이 투자를 해주셨고 그 이후엔 좀 내가 벌어서 내 앞길을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알바 같은 경우가 거의 한 4.5개까지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Q&A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알바를 좀 많이 했었고 이제 거의 다 학원 관련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수 바이브 자체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좀 학원 쪽에서 다 했고 이제 개인 조교도 있었고 촬영 조교도 있었고 밤에도 제가 막 보충촬영을 나갔던 뭐 그런 기억도 있고 거의 이제 학교 끝나고 바로 이제 대치동 쪽에 들려가지고 일하고 이 생활이 좀 반복이었지 않나 엄청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좀 정신없이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제가 2018학년도 말쯤 유튜브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래 군대 있었을 때는 워낙 이제 인터넷 방송 같은 거 보면서 많이 웃음을 좀 찾고 그랬는데 엄청 인싸의 삶일 것 같지만 좀 묻어냈어요. 저는 동아리도 아예 안 했고 대학 들어와서 썰 영상에도 있지만 고려대학교 한 공모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영상을 제출했고 거기서 이제 1등을 했고 그 영상 URA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 2019년은 격동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너무도 운이 좋게도 처음부터 영상이 팍 좀 하나가 터지면서 운이 좋게 시작을 하게 되죠. 제 사실 너무 신이 났었고 약간 그때 이제 악플들이 좀 억텐이다 정신이 없다 얘는 약간 이런 게 있을 정도로 되게 텐션이 하이였고 뜰려고 좀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비춰졌던 것 같아요. 뭔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더 좀 열심히 했고 더 잘하고 싶었고 그런 이제 마음밖에 없었고 제가 이 시청자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나 영향력을 고민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냥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이 정도 이제 막 조회수를 내야 되고 이런 거에 발목이 잡혔던 그 유튜버 초반 시절이 이제 2019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참 격동의 시기를 보내다가 동시에 강사 제의가 들어와요. 인터넷 강사를 한번 해볼 생각이 없겠냐. 그래서 그야말로 격동이야.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까지 하는데 이제 학교도 다녀. 2학년인데 이제 강사 제의까지 들어오니까 3중고로 이제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내 스타일상 다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다 열심히 하려고 했고 역시나 그 선택과 집중을 또 못했고 결국 이 제가 예전에도 영상 올렸습니다만 이 강사의 길은 안 가게 됐죠. 결국 제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뭔가 한 과목에 대한 좀 깊은 통찰도 없었고 수치적으로 점수로 마지막에 보여주지도 못했고 뭐 영어는 100점 맞았습니다만 다른 과목은 그렇고 이때 이제 사회탐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목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2020년으로 넘어가죠. 이때 이제 코로나죠. 이 코로나가 2020년에 터지면서 이제 동시에 저는 강사 제의를 거절한 것을 트위치 방송이라는 이제 스트리머 계열로 좀 승화를 시키게 됩니다. 밖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제약이 생기고 방송을 좀 시작을 하게 돼요. 방송을 트위치 방송을 막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큰 결심이었어요. 이때는 또 인생에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강사의 길과 방송의 길 중 뭔가 방송의 길을 선택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결정이었고 물론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저는 제가 오롯이 다 선택하고 제가 100% 확신이 들었을 때 가기 때문에 이 방송조차도 엄청난 확신이 있었어요. 무조건 성공하겠다.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실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어렵고 와 방송이 정말 쉽지 않고 주 5일 방송을 했는데 막 그렇게 야생맛처럼 달렸던 19년이라면 뭔가 약간 좀 한풀 꺾였어. 근데 또 기회가 와요. 마치 유튜브가 2018년에 또 터졌던 것처럼 2주년이야 2주년 이때 이제 막 뉴스에 나요. 갑자기 제가 올렸던 가림막 리뷰와 수능 시뮬레이터 영상이 뉴스에 나면서 30만 구독자까지 20만에서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찾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준비하면은 인생에서 이제 언제나 기회는 온다. 근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그동안 사람이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런 말 했는데 귀뚱으로도 안 들었지 다 똑같이 어렸을 때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한테 어떻게 통하냐 어려서 난 그런지 몰라요 이러면서 나도 이제 재밀민우 시절이 있었지 근데 내가 겪어보기가 알겠더라 개꼰대 같지 근데 겪어보니까 찐이더라 찐태이더라 이게 이제 27인데 37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2주년 기회들 올해는 좀 30만이 좀 다르더라 그러니까 20만 때까지는 잘 못 알아봐 어디 나가도 모르는데 30만은 최소 안함 최소 대치동 무조건 알아봐 무조건 진짜로 마스크 써도 알아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가 여러분들 아 이거 알아봐요? 막 이런 질문이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30만 때부터 유튜버 유튜버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어 많이 더 알아보고 2021년에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1월 30일 1월 30일 1월 30일 1월 30일 이제 05시 55분 이때 이제 아빠가 어 제 아빠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죠 제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저녁에 제가 중간에 방송을 하고 있다가 급하게 급하게 이제 엄마 연락받고 병원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워낙 많이 편찮으셨어가지고 우리 가족도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 이제 가족의 바람으로는 뭔가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마음에 저도 좀 안정이 됐을 때 그런 좀 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알 수가 없더라고 인생이 뭐 예상한대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 이 시간이 이 5란 숫자가 어 초중한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딱 봤을 때 아 다 해주고 가셨구나 어 다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올해 초에 딱 이런 일이 있고 더 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고 음 하루를 쉬었다는 느낌이 없어요 다 똑같죠 팀은 이제 유튜버도 프리랜서고 지금 뭐 코로나 기간 다들 힘들겠지만 거의 이제 스튜디오 방송하고 자고 방송하고 자고 방송하고 딱히 뭐 큰 생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정말 꿋꿋하게 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사소한 흔들림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이런 것들을 대면으로 여러분과 만끽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은 너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렇게 좀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이걸 정리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수험생활도 이것저것 뭐 부모님이랑 싸우고 성적 나오면 성적 나도 울고 뭐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뭐 거대한 일까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 형 공부가 너무 힘들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고등학교 자체가 당연히 가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굴레로 우리나라 문화 속에 자리 잡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풀고 성적으로도 남고 그것들이 대학에 반영이 되고 매일매일의 시나리오가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왔어야 성립이 되는 시나리오인데 계속 거기서 불만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수능 목적 앞에 섰잖아 그리고 이제 스무살로 나아간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와 걱정과 응원도 좋지만 더 굳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올해 수능을 치르게 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이미 개꼰대된 마당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사정을 더 붙일게요 첫 번째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제목을 페어 웰컴으로 쓴 게 슈바 너도 재수해 이건 아니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능 자꾸 D-100 D-10 D-30 여러 영상들이 올라오고 선생님들 맨날 그 얘기하고 하니까 이게 압박감이 야 거기 끝나면 거의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아 그게 아니죠 그래서 서두에 페어 웰컴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강대로 온 걸 환영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수능 끝나고 좌절했지 슈바 또 2등급이야 또 4개 틀렸어 국어 5년 동안 마르가 닳도록 10번 풀고 인강 다 듣고 했는데 또 4개 틀렸어 또 1등급 안 나와 근데 결국 그 면접이라는 기회를 잡았잖아 끝까지 이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지 그런 것들을 좀 꼭 간직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N수를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뭐 이제 대치동 상위권 중심으로 의치한 약수라든가 이런 좀 직업이 결정될 수 있는 대학교를 가려고 원하는 친구들은 N수를 많이 하는 열풍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현역 때 공부를 너무 안 했어 근데 이제 N수 때 들어갔을 때 마음을 다 잡고 그러니까 내가 20살을 24살을 출발했듯이 20살 21살을 출발한다는 마음가짐 정도면 N수를 됐는데 나머지 다 조금만 더 하면 갈 수 있었을 거 같은데 후회가 남는다는 이유로 예전에는 그것이 N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됐겠지만 사실 요즘은 조금 더 20대 초반을 급변한 세상 속에서 조금 더 20대 초반을 빠르게 시작해서 그때 자기가 대학교의 메리트 이외에 수십만 가지의 다른 인생의 길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1년의 시간을 더 쓰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요즘 어린이 시청자분들은 많이 보고 있어서 형! 나도 형 따라가려고 오수할래요 형 따라가서 오수해서 고대 갈래요 이게 장난이길 바랄게 물론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 요즘도 어린이 시청자분들도 많이 제 영상을 찾아주고 있어서 한 큐에 털었으면 좋겠어 이런저런 얘기들을 컨텐츠를 빌어서 했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는 원래 미미미누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 한 번만 봐줘요 저도 할 말이 있잖아요? 고생 많으셨고 수능날 잘 치르고 와가 아니라 잘 갔다 오러 하겠습니다 저는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그날 하루 꼭 잘 다녀오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든 얻지 않든 주체적인 삶을 사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추운 날 다 감기 조심하시고 수능 잘 다녀오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우 김현우